안녕하세요. 달해골 순이씨 입니다. 반갑습니다. 순이씨 지금 청태콩 선별하고 있어요. 며칠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콩 선별해서 왔거든요. 선별이 조금 덜 된 콩들 다 골라내고 있어요. 대체적으로 보시기에는 깨끗해 보이죠. 하지만 콩이 이렇게 흠집 난 것도 있고 벌레가 먹은 녀석도 있고 상품성이 덜한 콩들 지금 다 골라내고 있어요. 알이 작은 녀석들도 골라내고 농약을 이렇게 살포하지 않다 보니까 노린제가 이렇게 콩이 여무는 식이 연할 때 콩 수분을 다 이렇게 살아먹었더라구요. 그러다 보니까 콩알이 제대로 섬글지를 못했어요. 그러한 것도 모두 잘 골라내 줘야 해요. 올해는 또 인제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와서 아우 어떻게 비가 많이 왔는지 콩들이 이렇게 열과 난 녀석들도 있고 그래도 못 먹거나 그래야 하진 않아요. 완전 불량품은 아니에요. 그래도 한번 농장에서 한번 날리고 손별기에서 또 선별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수월해요. 간혹 잘 고른다고 해도 간혹 눈에 안 띄일 때가 있어요. 눈을 크게 뜨고 봐야 해요. 이렇게 이런 것까지도 모두 골라 주어야 해요. 엄청 좀 까다롭게 순이신의 꽃밭에서 나오는 농산물 구입해서 받아보신 고객님들께서는 어쩜 농사 이렇게 깨끗하게 짓냐고 칭찬해 주시는 고객님들이 계셨어요. 전화 와서 물건이 아주 많아진다고 말씀해 주시는 고객님들 계셔서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. 그 정도로 농산물 농사지어 농산물 농사지어서 그 정도로 농산물 농사지어서 손인씨 같은 경우도 이제 나가서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소비자 입장이다 보니까 그 마음으로 까다롭게 농사 지어서 선별하고 있습니다. 고객의 입장인거죠. 입장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보니까 제 스스로한테도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. 생긴건 이래이래 덧풀덧풀하게 생겼어도 주문해주신 고객님들 조금 기다려주세요. 청태콩이 밥에다가 해서 놓아먹으면 밥하고 해서 먹으면 밤 청태콩이 밤 맛이 나요. 밤 그리고 앞전에 이웃집 여사님이 콩을 방앗 기계에 가서 튀겨오셨더라구요. 볶아오셨더라구요. 볶은 콩으로다가 맛보라고 가져오셨는데 청태콩이 검정콩 서리태보다도 볶은 콩이 더 맛있더라구요. 볶은 콩이 더 맛있더라구요. 협수일도 좋고 식감도 좋고 덧고수웠어요. 스윤씨도 다 마치고 나면 튀겨다 먹어야겠어요. 껍질이 벗겨진 녀석도 있네요. 이제 청태콩 부터 선별하기 시작했어요. 청태콩 부터 몇 날 며칠 이제 매달려야 될 것 같아요. 하나하나 손이 가는 거라서 빠르지가 않거든요. 청태콩 주문해주신 고객님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열심히 손이 씩 선별해서 이쁘게 포장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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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